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언큐의 소식 하나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아이언큐의 유럽지사 오픈 소식이 오늘 저희 같이 공부하는 카톡방에 계시는 라이언님을 통해서 또 알게 됐고요 또 부재로는 아이비엠의 30년차 베테랑 사업개발 전문가의 이직 소식을 함께 담아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비엠에 30년 근무한 노암 자케이라는 분이 이제 아이언큐로 이직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매니징 디렉터 이건 뭐 이사 전문 이런 뜻인데 아이언큐 GmbH라는 회사명이 써있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놓고 카톡방 안에서 이게 도대체 뭘까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할까 공부를 하다가 또 재밌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자기소개를 이렇게 썼습니다 정보기술 및 서비스 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비즈니스 개발 이제 사업개발 임원이고 클라우드 컴퓨팅 요구사항 분석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솔루션 판매 및 SAAS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중앙에 소프트웨어를 놓고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공을 해주니 사스 방식에 능숙하다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에서 산업공학 중점을 둔 이학 박사를 보유한 강력한 비즈니스 개발 전문가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이비엠에 30년 근무한 베테랑 사업개발 전문가임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아이비엠에서 경쟁사인 아이언큐의 스카우트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부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또 보시면 gmbh 라는게 나오죠 이거를 또 제가 찾아봤습니다 gmbh란 무엇인가 독일어입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유한책임회사 lc 이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쉽게 말해서 각 사원들이 본인이 투자한 출자금액만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형태로 즉 기술은 있는데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들이 많이 취하는 형태입니다 즉 아이언큐의 지사를 독일에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흥미로운 사실을 찾아냈는데 그래서 독일에 유한책임회사를 설립을 했구나 라는 점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좀 더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남긴 글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어로는 긴데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 아이비엠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30년 동안이나 아이비엠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사람들 가능성 도전 혁신을 에너지와 흥분으로 근무를 하게 했는데 아이비엠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내가 내린 결정 중에 제일 힘든 결정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람들 기억들을 소중하게 추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면 본인은 언제든지 뛰어들 것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때가 왔다 이게 뭐냐면 아이언큐가 독일,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자기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동적이고 선구적인 회사와 만나는 일은 드문 케이스이며 이제 이게 아이언큐라는 얘기고요 아이언큐의 이런 가치 제안을 이런 지역에 도입하는 일에 도전과 흥분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 노함이라는 분은 저는 위 시장에서 아이언큐의 노력을 이끌도록 이제 유럽 쪽에 책임자로 임명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 대학, 연구기관 및 업계 리더들과 함께 아이언큐와의 협력과 성장을 주도하겠다 이 대담한 노력에 아이언큐와 저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언큐가 지금 유럽에 독일,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해서 사업 확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아이비엠 30년 베테랑을 데려왔는데 이분이 설득 당하신 것도 그렇고 이제 이분 역시 이제 30년 사업 개발을 해보신 분인데 아이언큐가 좋은 회사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아이언큐 회사 신뢰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리스치를 해봤더니 실제로 아이언큐 독일 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언큐 퀀텀 인터내셔널 GmbH 유한회사 독일의 미넨 80333번지에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상세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설명 내용을 보시면 아이언큐 퀀텀 인터내셔널 GmbH는 독일 미넨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액티브하고 보시면 2022년 4월 28일에 개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두 명의 이사가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아까 노암이라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6월 16일에 마지막에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독일의 지사가 설립되었음을 저희가 찾을 수 있는데 소식이 조금 늦긴 했습니다 이제 뉴스에 나오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간접적인 힌트로 찾게 되었고요 4월 말에 설립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IBM 전문가도 앉혀서 두 명으로 일단 작게 시작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독일의 미넨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중심부에 딱 위치를 했고요 그래서 좀 더 땡겨서 보면 미넨에서도 이쪽 부분에 있다 네 제가 좀 더 찾아봤는데 이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 사진을 좀 전에 찍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안이 은행이고 뭐 아마 위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유럽에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한번 미넨의 이 주소에 가서 아이온큐 지사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의 의견은 아이온큐의 독일 이스라엘 시작으로 유럽의 사업 확정을 위해서 유럽지사를 개소를 했다 근데 이것도 좋은 소식인데 IBM의 30년 경험을 가진 사업 개발 전문가가 와서 이 역할을 해주기로 했다 즉 이 아이온큐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미국의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 위에 올라간 것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양적 컴퓨팅 클라우드 컨설팅 서비스 등 뭐 사업 확장이나 파트너십 확장을 트리거하는 역할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회사의 사업 영향이 커지고 전문 인력들을 영입하는 것은 통상 좋은 사인이겠죠 물론 주가는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업의 가치를 판단을 하고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제 성경관대학교 양자정보지원센터랑도 김장선 교수님이 여러 개 활동들을 하시는데 아마 한국 쪽에도 사업을 확장해서 지사를 세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업 지역 확장이 좋은 계약 파트너십 그리고 궁극적으로 매출 증가로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의 유럽지사 오픈 소식과 플러스로 이제 아이비엠의 30년차 베테랑 사업 개발 전문가가 아이온큐의 사업 확장 그리고 아이온큐라는 이런 회사에 대해 가치를 인정하고 이직을 해서 이 사업을 이끌고 있다라는 또 좋은 소식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빠르게 공유를 드립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